그룹의 자막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어디가? 22년 어디서? 일본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일본 1일에 학교 1일에 학교 6일에 학교 다른 언어로? 네, 마시아 Allah. 마시아 Allah? 나는 러시아 Muslim. 나는 아암아리프 아디네야 이슬람이야. 너는 알았을까? 아, 알았다. 나는 인시아 Allah, 사귈을 알았을까? 인시아 Allah. 너는 어디서 살았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المكر람이야. 메카? 마시아 Allah. 정말 멋진 것 같다. 정말 멋진 것 같다. 이리 와.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해? 하아? 너는 아예 인디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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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고 싶어. 하아. 하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인디아. 어디서 인디아가 있는지? 인디아. 대히. 아, Delhi. 하아. 네, Delh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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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아. 난 일본에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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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네, 오케이 힌디 바하시아 아산이 아닌가요? 네 조금 힘들어요 네 네 오케이 15 15 12 15 15 15 심대 grande 15 네 이사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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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어울려. 뭐하고 싶어? 저는 케냐고 나은 교역에 이스화일이 이스화일이 이해하시나요? 이스화일이 이해하시나요?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화에 이스화일이 나의 이름은 케비 나의 이름은 케비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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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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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 skinny wow 팬들 ден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있었냐? 루마니아 무슨 말 아시죠? 아 제가 일본에서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볼veślins pa-로마니아 다 볼veślins pa-로마니아 볼veślins pa-로마니아 정말 좋은데 감사합니다 뭐 하는지?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유튜브? 인터넷 태오 태오 네 태오 제 이름은 태오 어떻게 생각해? 카즈마 super 왜 super? 아니, 그러니까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당신이 많이 좋아해 다른 사람은? 조금 프렌치 어떻게 생각해? 아니 조금 엄마가 프렌치 오우 정말 좋은데 나는 를 좋아해 나는 를 좋아해 나는 를 좋아해 나는 를 좋아해 정말 좋은데 감사합니다 나는 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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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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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where 나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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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스페인 저는 바라던데 아네 그곳에서이 바라마 바라미 스페인 스페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이름을inga? 카즈아. 카즈아. 네. 어떻게 이름을까요? 리디어, 리디어, 사랑. 사랑.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네. 제 casa에 있어요. 제 casa에 있죠. 아, 제 집. 그런데 이 빌리기 여기 너무 glac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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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쁘다 바랜시아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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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는 프랑스 네 프랑스 네 좋습니다 네 마세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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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요? 네, 프랑스요. 네. 프랑스요? 아니요, 저는 프랑스요. 아... 정말 잘 생각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제가 많이 좋아해서 프랑스요. 네, 네. 제가 듣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Marseille는 굉장히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다른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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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하자마스요, 말하자마스요, 많이 말하는거는 더 많이 말하는거는 더 많이 말하는거에요. 우리가 말하는거는 더 많이 말하는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아야해요. 그래서 내가 비니때문에 가고 싶다. 아, 네? 다른 언젠가? 제가 다른 언젠가? 제가 다른 언젠가? 아, 다른 언젠가? 영어... 저는 다른 언젠가? 다른 언젠가? 다른 언젠가? 네. 저도요. 정말? 왜 이를 선택한 언젠가? 제가 다른 언젠가? 은혜가? 다른 언젠가? 다른 언젠가? 다르다니는 살펴보는 아름다운 단계 그래서 다른 언젠가? 저는 다른 언젠가? 응. 저도 어떤 언젠가? 좀 이상해. 저는 왜 이를 발의... 이를 통해서 어떤 언젠가? 뭐지? 어떤 언젠가? 뭐지? нее, 프랑스에 대해 어떻게 발급해드냐. 더 Nigeria 할 수 있 Afzans이, 더 라이브 브랑스에 대해 얘기해서 말했다고 하네요. 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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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어? 아니요? 너무 한국어 사실입니다. 네 한국어, 리스, 마세이, 몇 가지? 다른 사람 되요. 네. 네. 관계에서 남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달라. 네, 완전. 제가 잘 알았잖아요. 일단 남부 지역은 좀 더 긴장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 많은 지역이 많이 많이 올라가죠. 남부 지역에는 남부에 더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전 세계가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도로인은? 세 번째 가장 큰 도로인은? 세 번째, 네. 하지만 이 도로는 꽤 너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왼쪽으로는 바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더 편하고, 안쪽으로는 더 편하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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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하루 되요 trainers pond Japanese language? My dream is no Japanese language. You can mean it. Yeah, for sure. My Naruto book is only Japanese language. Oh, really? You can read? Very, very hard. And I have a textbook learning Japanese. Yes. Money is no. How do you learn Japanese? Opa! Yes! Do you understand me in Russian if I tell you? Yes. Well, you say it's normal. You say it's normal in Russian. No, no, no. I just started learning Japanese language. I'm learning Japanese. I'm learning Japanese for about 5 years. 5 years? No. Yes. But it's very difficult without practice. Good. How are you? My name is Kaz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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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name is Alexey. My name is Alina. Alina. Alexey. Yes, yes. You are marri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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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름에 많은 снег이 되었을 때 많은가, 많은가? 아, 그거는 정말 많은가? 네, 진짜 한국어! 한국어! 네, 그렇게 잘 얘기하셨을 때 한국어 잘 말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сколько лет 유지한 한국어? 저는 4년 전에 4년 전에? 그리고 그렇게 말이셨어요? 네... 어떤 영상이 있었나요? 어떤 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일상과 전화? 저는 책을 다닐 그 다음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정말 멋져요 너무 멋져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정말 멋져요 언제쯤은 한국에서?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비교역에 우리의 자리에 비해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어디서? 어디서? 내 나라가 이름이 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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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고구? 아, 야만하시 네 야만하시 아, 야만하시 나고야 나고야 스시마 лично я не играю 네? 네 Ghost of Tsushima Призрак Призрак Tsushima Tsushima Tsushima, да, это на русском You Cool Man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 Hajimimashite Hajimimashite Arig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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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хорошо получается Хорошо Я, Fumato Arigato Also Mariko Arigato O 엄마 Great Board of Tsushima Yo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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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tell you Thank you I will continue I will continue I hope And you will teach Russian You are like, you have to really feel like Thank you Maybe When you when we will Be with you Yeah Remember It Yeah It may be 무사양부... 여보 브롤더 어디서 뵈는 거야? 어디서 어디서? 일본 une 오.. 저는 인도네시아 Pastor 너는 인도네시아? 네 sensor 인터넷 위원 Patrick 글자 할 수 있을까? 악미랭라게 할 뵈 그래서 뵈 아부인가요?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어떻게 배우는 한국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뭐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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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야 유튜버 że 작년 아직 작년 할 수가 지금까지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인도네시아고 배경을 합니다. 처음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전에? 정말 멋진 거 같아요. 제가 뇌마가 보다. 뇌마가 보다. 제가 뇌마가 어디 있나요? 뇌아가 보다. 뇌아가 보다. 뇌아가 보다. 나도. 하지만 제가 많이 듣고. 뇌아가 보다. 일본에 너는 한국의 노래가 좋아해? 응... 안 알고 한국의 노래가 좋아해 아! 오케이 너는 한국의 노래가 좋아해? 한국의 노래가 좋아해? BTS? 네, 당연히 모든 노래가 좋아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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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진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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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yo 네, 당신은 좋고 fantastic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 일본의 언어를 잘 배우나요? 나는 4년간 아, 4년간 나는 잘하는 모든 것을 잘 배웠어요 왜 외국어 인도네즈아? 왜냐면 나는 외국어 다른 용어가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Sakura 인도네즈아 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라 네, 고맙습니다, dealers님 네넘, 안녕 안녕 يا 사랑 안녕 안녕 안녕,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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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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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salam japan japan salam how are you? how are you? nice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you seem so young oh, merci yeah how old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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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youtube so why are you trying to learn farsi? because i want to talk with iranian people oh, you like us like you, that's right you like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how old are you? yes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m happy okay bye bye sayo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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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your name? kazum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at is your name? i'm div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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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name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ia you? india? oh, japan oh, i see yeah which city do you live in india? i'm tamiladu tamiladu oh, okay so, which one is the official language there? um, it's quaintonia quaintonia yeah oh, interesting, interesting how can i say hello in your language? wana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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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tamiladu yeah, yeah, tamiladu yeah, yes oh, you speak tamiladu yeah, i speak tamiladu yeah, i speak tamiladu yuppri ilukinga oh, my god oh, my god we're good nan tamil katkurenadu who good? actually, i'm a youtuber oh, you're a youtuber? yeah oh, my god and i'm recording now oh, my god yeah, can i upload this? Japanese? yeah mika nandri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good thank you hello ah, that's my mom you're pretty ilukinga yeah, you speak tamil youtuber lalaken, you're birkin ya lal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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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name? you're in Peru, Kazma Kazm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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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gain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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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i, how are you? good are you? i'm great where are you from? he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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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Japanese oh ariga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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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Japanese it means thank you koppunkap yeah kunchu aray kunchu aray oh dan dan joon yeah sherry sherry yeah what's your name? Kaz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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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choose you how are you? we choose are you good? oh good ok koppunkap oh dan thank you indindi tayru jang kap oh indindi đe how to say in japan japan we say hajime 하이매시대 하하where 하이매시대 라이너 호민이 아시매매시대 아시매매시대 하이매시대 추억 하이매시대 부 바사 사라 다인 다인 하이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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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guys 고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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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dhi 고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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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 . . 1. 1. 2.. 아! cool! 네. 다른 패이들 알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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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디서? Turkey. Turkey? 아. 老 MBA 아! Turkey!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어! 아... Turkey!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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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첫번째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Sema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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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계신가요? 특히 한국어 한국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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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1 어 너무 좋아. 저는. 한국어 너무 힘들어. 네. 네. 한국어 너무 힘들어. 뭐 먹던 이스라엘에? 게밥. 이식enderal 게밥. 네. 박라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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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네. 네. 히ragan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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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너무 작이. 너무 작이. 작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남자 부모님 그리고 당신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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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네 네 왜 당신은? estudando 너무 좋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그들은 여기 여기 몇 년? 22 22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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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국어 일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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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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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가기 오오오 그쵸 아필요 한국어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일본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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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2주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디가? 나고야 나고야? 네, 정확히 나고야, 코마키 코마키? 코마키 왜 이렇게? 나고야 미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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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2000 2000 2000 2009 3 아 정말 나고파 코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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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 numer 예 예 1 fringe 한국어?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음... 제가 조금씩 지금 영어로? 네, 물론. 영어로?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 왜냐면 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 네, 정말. 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 나쁜 말은,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두꺼운 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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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모르겠어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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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억이 많이 나요 너무 어려워 네 맞아요 이제 술을 마시라고요 아... 아비라 아, 너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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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일주일 Tubbligado 오늘의 주인공 안녕 안녕 어디 artist 어디 카드ились 한국 filed 네 어디서? 우리의 폴란를 폴란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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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어떻게 이름이 나요? Zuzan Mela Zuzan, Mela 하긴 폴란를 조금 말해 보니 폴란를 조금 말해 보니 아,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Krakow 아, 네, UFOC 아, 저는 폴란를 좋아해요 아, 좋은 다른 언어로 말할까요? 아, 약간 스펀니스 스펀니스? 아, 스펀니스 아, 스펀니스,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에 학교에 대해 알았나요? 학교에 대해 얘기했어요 아, 제 세계에 대해 잘 자고 무엇이 좋ывая 뭐에요? 아, 인제 학교에 대해 알았나요? 아, 진짜 그렇죠 몇 년? 몇 년? 3 년? 4 년? 그럼 미오치 보수나치 미오치 보수나치 미오치 보수나치 파파? 파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인 일본어? 아니, 우리 모두가 고니치와 아, 나이스 어디서? 네빨 케이처 할가벌 오우 아이스 람 렛츠 틱츠 틱츠 네빨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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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빨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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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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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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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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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필리핀에 갔을 때가 있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3ヶ月. 3ヶ月? 네, 3ヶ月. 일본어 정말 잘 어울려요. 아직 아직.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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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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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네. 어디에 있나요? 인도네시아. 무슨 city? 어떻게 해야돼요? 늑이 아파트 Hassa. 인도네시아. 앉아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열고 구입을 할 거예요. 아. 나의 롯라는 곳에. 응. 없음. 응. 우와. 왜 이렇게 살필요? 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안돼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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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의 한국어? 아니요, 저는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너의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네, 저는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네, 저는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4년간 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너는 언제나 ray고 싶어요? знать 안에는 Other than so 오늘 벌써 배우고 싶다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저는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또 다리의 관광입니다 정말 durante 한국어학을 배우고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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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유튜버 인도네시아? Jérôme Pauline? Jérôme Pauline,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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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많이 만나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면 일본에서 일어나면 아, 그렇죠.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면 일본에서 일어나면 4-5년간 일본에서 일어나면 조금씩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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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일본에서 일어나면 일본에서 일어나면 정말? 일본에서 일어나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그런데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조금씩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어디서? 일본? Where are you from? 다히지. 아, 다히지.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이름 socioeیک 정확하게 fils? 프렌치 프렌치 프렌치? 네 네 네 지금 한국어? 네 네 네 저는 여기 가서 이 앱을 배움을 보는데 네 네 어떤 language do you speak? 사실 살짝 branch that english hab because to just a little bit And a little bit of a mix of I mean spanish but just a little bit 아iktok 아 도 말씀 Because you are so good newest Aight, thank you bro Thank you Coffee 감사합니다. 、 사 ads är, adex... setzen 할ág toast 매점 HRD appreciated 중에서ôs 사 Kirk 그렇습니다 핸드폰 2 아, 좋아하는 käyt cortis 네 그럼 앗 빠진ади 이 지역 vide오르를원än합니다 라이브 bar 그럼 한국인가? 지금 한국가가 더 notoriety? 지금 혼자서는 지금 한국어 러시아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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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олодно 30도 тепло 아, 네너무 잘생겼어요 4개월 엄청나게 러시아 많이 러시아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어려운 язык 굉장히 красивые зубы 그리고 뼈 뭐? 그리고 뼈 아, 뼈 아, 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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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아니 어디야 나 스파 concerned 아련 아니 아니 친구 아니 아마 나는 여기 아파트 아멘 아멘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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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매우 인상 우리의 매우 매우 인상 나를 만드는 지역 나를 만드는 지역 나를 만드는 지역에 나를 만드는 지역은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하세요? 잘하고 싶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어디에 온? 저는 Somalia Somalia? 오, 그것도 참고 Africa Africa, yeah 어떤 영어로? Somali? 우리의 첫 영어는 Somali, 그리고 둘째 영어는 Arabic 아랫? 응 아랫? 응 아주 강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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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온? 어디에 온? 아, 나는 일본 응 어떤 이름이? 아브들라 아브들라 응 아브들라 아, 알겠습니다 이름이 카마 카마 응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카마 카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Somali, Arabic, English, and English 응 저는 Somali, Arabic, and English 그리고 Swahili 응 아, 하나님은 Swahili 아, 하나님은 Swahili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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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내 세 명이예요 에이 네 거지 나는 여러 월 english and japanese yeah yeah english tiny bit like i couldn't speak that well so yeah you are so cool br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rother hello hi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pretty good are you from japan yeah from japan 日本人ですか jinn desu oh i'm jinn desu 日本人でいねえ日本語勉強してますか まあ少し 結構めっちゃ上手だな日本人を探した アーティーイシェシーやポンスキールディ シチェーズダーだーぽニョン 러시아고勉強하셨습니까? 아, 혼자서. 혼자서? 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아, класс. прикольно. 좋은 러시아. 고마워. 너 정말 좋은 러시아. 러시아. 고마워. 마지막은 긴고가쿠. 아, 그래서. 네. 네. 대학에서 영어과 독일어를 배웠어요. 근데 항상 일본어를 배웠어요. 아,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직 안했어. 아직 안했어. 근데 일본어를 배웠어요. 응. 언제? 왜요? 아니. 2014년에 왔어. 2014년에. 2014년. 2번 달렬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응. 물론 여러 가지 국 Economic 서민을 요청했나요. 한번 있고, 근데 사실 일본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야 então. 私は初めて日本に来て、なんか感じはとてもいい気持ちだった。 特に何が好きでした?日本の例えば文化とか人とか。 文化かな? アニメはとても好きです。 本当に上手です。 もう本当に上手です。 アニメをよく見ますから、よく聞きます。 でも文法はまだ。 私は自分で日本語を勉強します。 みんなの日本語。 今、第35歳。 でもこの35歳まだ。 だから話すことが少しできる。 でも文法はまだ。 文法はまだ。 いや、ていでやながわりし。 じゃあ、スパシイボ。 マジロスタ。 じゃあ、スパシイボ。 じゃあ、スパシイボ。 私はプラクティカバツボーシェ。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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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嬉しいです。 初めて良い日本人を。 本当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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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のレベル? 上げた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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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간지 많이 좋아해요. 간지. 아, 이제 얼마나 간지? 아니요. 아마 500개 기억나요. 500개? 오, 대박. 500개 мало.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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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못하다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난 또なくわかりますか? 아니메見てて 理解できますか? 응 日本語で見ます 字幕? 字幕 字幕 네 저는声優가 좋아 声優 声優の声が 좋아서 いつも日本語で 아~~ なるほど 아~~ 아~~ 이렇게 일본어 언제나 아~~ 아니... 아... 다른 일본어를 말하는 시간대 다른 일본어를 말하는 시간대 다른 일본어 얘기하는 시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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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삿만 말하는 시간대 아마... ほとんど의 사람 아... 너무 대박! 오늘은 락키입니다 락키요! 일본의 친구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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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말해?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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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ni 지민이 아랫 이 Schutz 아랫 뽀 아랫 손 이 어땊에 대한 대 African falando 민사인 아 그런데 그리고 저희 그녀는 그런 가족이다 셔츠 투자 erve 한국어울원 응 못하 Shepherd 알 수 없어 시원히 Mein sociology 화가 짱 셔츠 저도 잘iasemand Apps 미식이다? 아니요 아낌게맨.. 아하.. 아하.. 나이스 미유.. 정말.. 마지막.. Janna Janna Janna.. Janna.. 이수이 카즈마 카즈마 아이와 You're Japanese.. 아.. 일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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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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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을 때 일본어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어 히라빼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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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외국어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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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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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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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tarting 아니.. 니가 inventory 15 15 아니고 아어 아아 이는 너와 6 단어를 사용해? 어떻게? 마샬아 나 아ㅏㅏㅏㅏ 넷 정말 멋지다 감사합니다 와우 너의 프론세션은 정말 멋진다 진짜? 응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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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진짜 한국어로? 한국어 가제는 대군다를 대표하자들과 한국어의 상상한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 Gente, 왜 이럴을 거든지 있었는지 오신 분이 왔을 때? 아, 나를 사는 거짓말 하지. 저는 그라마자을 못 걷고 그는 전혀 좋은 암modern사용으로 내가 제가 이사합니다. 그라마자을 주로 You are back in Egypt. 어디에리지? 사은 between? 그라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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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다 열면 왜 브라질리지?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는 롯데이프 같은 거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Sashimi Sashimi? 어떻게 할 수 있는 Sashimi? 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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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s liIA 여태가? 응 저는 저거 여태가? 20 atau 30 model 그건 정말 좋은거다 와우, 너무 좋은 포비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너 이미 잘 얘기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pronunciations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많은 한국인들이 약간의 특징적인 accent 근데 너는 별로 없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와우 네 저는 고맙습니다 네, 마샤allah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знаешь, i want to get to learn anything now it is 너는 이미 읽은 히라가나? 네, 지금 히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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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마나, 히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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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가나. 와우, 내가 글쩡해. 와우, 너는 히라가나, 진짜로? 진짜 내 일을 잃은거에요. 너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지, 뭐지? 왜 이따가나? 30분정도. 터뜨리더킥 오오오오 3개월 동안 일본어 언제든지 말아야죠? 진짜? 비타라카 비타라카 와우 넌 너무 cool 아 넌 너무 cool 아니 넌 너무 cool 아랫도래 네 저는 연습해야죠 아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사람아! 마사람아! 안녕!